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숙성 오늘은 정약 오, 두 개 났다. 오, 두 개야? 세 갠데? 나 부럽다, 할래? 크로미 크로미인가 봐, 크로미 맞아, 크로미야 크로미 나왔어? 오, 다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네. 고마워, 서프라이즈인데. 보여줘봐. 서프라이즈인데 제일 좋아하는 게 나왔네.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. 보여줘봐. 근데 좀 무겁다. 그냥 검은 봉지가 일단 나왔어. 아이스크림이야. 다윤이 건 뭐야? 근데 귀엽다. 나왔네. 나왔어? 꺼내봐. 다윤이는 돌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